캬 저 뭔걸래? 형 선수 형 선생님 뭐해? 뭐? 뭐? 형님 기생일까? 에이 처벌가 있으면 티가 나잖아 아니거든 뭐하나? 우리 보나봐 저요 우리 크란퍼가 뭐있지? 한 소랑사 득신 소랑사가 먹겠습니다 뭐라고? 한 소랑사 득겠습니다 네 간다? 소랑사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하나고요 이거 두개 네 손 하나 주세요 네 아이씨 내 머리가 못돼가지고 나와면 뭐라고 하냐 이거 귀여워 아이씨 아이씨 근데 이건 진짜 없는거지 오늘 드리브에 넘어가자 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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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ågonting 여기가 야무좋네 가만히 있었는데 진블렛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진블렛이 야무좋네 진블렛? 추천하셔도 되죠 이거 맛있습니다 어? 진짜 무지했던 중인데 누구나 솔직히 맛있습니다 운동 많이 했는데 혼나고 갔었는데 안 하다가 욕먹이가 뭐야 아 아 아니 근데 왜 왜 왜 30만원한테 아니야 다 했어 아니야 다 했어 근데 누가 막 결제했대 아니 누가 30만원만 할게요 나 좀 남은 게 있어 아 차라리 남은 게 아니야 누가 결제했대 누가 해요 민소가 아 누가 아 와 이거 와 이 김치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어 와 와~~ 김치고 이거고 박태는 기름 넌 못드라겠네 네 시스트가 응 나가있습니다 나이스가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이런게 없나? 알아서 천해 말도 안되는 애들 오케이? 네 알아서 딱딱해하고 천해 네거리 세트 간다 그만 뭐해라 네거리 좀 그래 나한테 갈아있다 지들이 나오면 말도 못하면 왜그래 진동한지 뭐하지 뭐라 하지말라 내가 봤을 때 네거리가 지금 술 취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기도 쉽진 않아 술 취해가지고 그래 너 그러지마 뭐 뭐라고 아 형님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 나 아니 형님 아닙니다 아 형님 아닙니다 술 취한 것 같아가지고 아 형님 아닙니다 뭐라고 여기 여기 아닙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너 같은 경우에 형님은 형님이 봤을 때는 네 진짜 세종대하고 봤어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하고 세종대하고 진짜 네 정말로 세종대하고 이리로 저게 아 아우 지방인데 근데 우리 미들 공수님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 가도 되겠어? 아 뭐 안되면 할 수 없고 아유 안되네 아유 근데 뭐 우리 형님 뭐 힘이 있어요? 우리 우유수가 얘기해야지 됐지 마 옛날 아 옛날 아 옛날 아 옛날 이거 이거 와 안마 와 안마 아 예 이거 아닙니까? 아 안되네 아 여기 있어 아 이제 뭐 또 불러올게요 하나 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런 가기가 정말 제대로 해요 그렇죠 둘 아 근데 이미 복싱 복싱 전화하지 마라 진짜 알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국밥이 좋지? 네. 우리 암튼... 왜? 미친냐 너? 김치를 콩으로... 뭐하나 임마? 저 새끼 지금? 와... 김치를... 야, 니가 오늘 지금 계속 껴 닦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김치오린... 와... 하... 어... 오늘 진짜 함바도 갔다 왔어. 맛있어. 그래, 그래. 너무 좋더라. 민혁아, 내가 내가 집어진 거 알으면 너 걔를... 왜? 왜 물어? 맛있어 아 맛있어 귀하자 괜찮나? 시작이구나. 집에 안 가면 됩니까? 어? 집에 안 가면 됩니까? 시작이구나. 다음번에 갑니까? 반대가 하시죠. 지금 비담수 난다 이마. 그만해라 이마. 하고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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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국물 너무 좋아. 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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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치매? 아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치코 형이 구셨죠? 그죠? 식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방송은 안 꺼도 되는데. 네. 너 뭐하냐? 에잇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되게 잘 먹네. 죄송합니다. 좀 먹겠습니다. 어 많이 먹어. 마지막에 비율 약초 상태까지 높이면서 한 번을 비우면 10%돼요. 네. 먹기 좋은데. 많이 먹어. 아이고 많이 먹어야 돼. 주랄까 가지마서 죽어라. 뭐하러 했나. 끓 삼 게 일상 물을 다 bå cliffs 하늘이 제일 어린 새끼가 혼자 지랄하고 있어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집밖이랑님들 이거 아닙니까? 한입 하시죠 삼겹살 아 아닙니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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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빨리 고춧가루 다가가가가가가가 오ing 찌코형은 아까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저랑 같이 먹은게 아니라 오 오, 우리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야! 야! 일로와봐! 저 인마! 저 인마! 야! 야, 마시래. 애들이 주래. 아, 이거 물 먹어요. 주래요. 먹어. 얘들아, 고맙다. 와, 아따, 힛맨 이거 시집을 하는 거 어떡하냐? 쓰레기 같은 민심 어떻게 해야 하냐? 아니, 이게 왜 쓰레기야. 아니, 지금은 좋은데 원래 내가 안 좋던 민심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용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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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이 김에... 네? 미수도 생각 좀 잘해주고. 아니, 형, 형수는 내가 진짜 챙겨서 정말 내가 진짜 챙겨서 싫어요. 음... 근데... 지금 형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형수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진심으로 형수로 부를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또 우리 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봐주세요. 형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시청해주셔서 말 nieuwe this Podcast gives me 조절한 Secre mg 저녁식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해? 어? Back to mind to mind. 옛날에 김에 읽기에는 하기에는 소 undergrad이신 것 같아서 hatırlı해. 그래 맛있게 잘 안ved고. Joyce hahes가 Spo concern demme. Creator ради 내가 할다고 안ificar. после 감독 authorities와 vara 이용해ivent her tempress. 오늘, 지금 knowledge Gadup 대박이야? Bapt angel chi. 마이 2년차입니다, 형님. 네, 나 8년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장 하시죠. 음, 음. 이거 먹지, 맛있지? 네, 먹지. 그냥 밥에 먹으래, 형님. 술 잘 먹는 사람은 안됩니다. 맞습니다, 형님. 술이 까지의 음식들과, 작가자로 바삭할 수 있습니다. 첫날, 국무원의 현금주환, 함께 만들어 보기 위해, 추가적인 smell. 주어진 식당을, 꼼꼼하게 잠을 모는데요. 밥 하나 더 해! 밥이 없냐? 아까 초박이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회색은 뭐이스, 회색은 안 먹으래. 아, 맛있다. 펜치야. 다 황홀이었어. 아, 황홀. 아, 맛있다. 아, 더 먹어, 더 먹어. 안 먹어. 웅, 총여. 아, 좋다. 아,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너무 강력을 예쁘게 해주셔. 어우, 맛있지. 고추와 천을 먹어서가 주로 사용되는 만큼 강남치 않은 직진과 상종의 앞뒤 먹지 못한 무장농인들이 신앙도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아, 더 뜨겁다 아, 더 뜨겁다 아, 더 좋네 아 쟤따로 뜨겁네 알았다 술을 따랐어 그만해 어우 뜨거워 아 쟤따야 쟤따는 광벽을 착한거야 얘들아 뭐라 하지마 맞지 이정도면 광벽을 착한거야 아니 우리 요번도 토요일날 올거잖아 맞지? 뭐라 하지마라 이 놈 착한거다 맞잖아 인간적으로나 나 별명 아닌데 저렇게 취해가지고 이정도면 착한거야 그럼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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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광벽 말 들어야하냐 여기저기 광벽을 좀 하러 좀 해봐 응 응 응 아 내가 더 아파 미안 이정도면 이정도면 미안 알았어 미안하다 응 응 응 또 조용히하면 조용한다고 지랄할거면서 아 너희들이 야간책이 새끼더라 그치만 아 아 뭐할건데 너무 나쁘다 너무 나쁘다 아 아 아 찢어야되래 고맙다 응 싸워 농담해 어 응 응 아 진짜 너무 좋네 와 GST 이거 제가 닥쳐 까기전에 아 잠시 후 주문한 수백국이 나왔습니다 아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너로 뒤 네너로 아 여기 아끼 아 아 너무 아 뜨거워 괜찮아 형마 응? 에이 뭐? 뭐? 에이? 에이? 이 새끼가 형이 얘기하는데 에이? 예 형님 형님 이렇게 얘기해 맞나 인마? 아 씀다이님 어? 이 인마 동기꾼 맞나? 아 씀다이님 동기꾼 나도 막말로 동기꾼에 두 손이랑 두 손이랑 응? 저 진짜진 어? 이 새끼 인마 어 장난하나 인마 아 씀다이님 뭐라고? 이거 응 어 으응 음 음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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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음 으음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내 참. 좋네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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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잘 튀겼네. 으음! 괜찮다, 인마. 괜찮다, 인마. 음... 일단은 일어나죠? 요리 실력도 훨씬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이 다이어트는 잘 못돌때 5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집에 가면 어디 갑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아휴, 나는 목말로 해야 한다야. 미소랑 한 방에 여기로 가야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일단 일어나자고. 알겠습니다. 아휴, 일어나자고. 배에 밥이나 들어. 야, 요즘에 방애들 시장에 가면 안 돼. 너 방이지? 네? 너 방이지? 종료가 왔어. 아, 종료가 왔어. 맞나, 엄마? 너 몇 끼냐? 종료, 975. 뭐? 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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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한잔하지, 엄마? 예, 예. 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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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직장생활이 시작되며 자생회식과 술자리 주인의 살이 20%를 내오시네요. 아 예 수고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뭐하노 인마. 아 안전하자. 아니 가는게 맞... 어? 회장님 가시는거입니까? 안갔어 인마. 괜찮아 인마. 이 새끼가 이 개새끼가 이거 인마. 아 죄송합니다. 뭐하노 이 새끼. 형님 제가 무슨 소리 말해도 됩니까? 이 얘기해. 좀 날치신거 맞습니까? 뭐? 아! 형님. 뭐입니까? 음. 흑뿡아 압니다. 형님. 집밖이들. 형님 술이 아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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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이거. 가신대. 아 근데 우리 미소가 빨리 오라네 미소가 빨리 오래 미소님이 형님 가셔야죠 형님 형님 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는 진짜 4차 때 아이고 너는 내려놔 4차 때 제대로 와라 햄나 어? 형님 저 그 죄송한 거 봐주시면 제가 아니 그거는 내가 잘 보내주고 있잖아 어? 어 맞습니다 4차 때 제대로 와라 햄나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 히하다 랑 이 새끼들이랑 어디 갔냐? 히하다.. 히하다님 되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말을 잘 못해 아니 히하다가 그래 욕을 하려고 저한테 그런 애들이 있을 필요가 있지 응 아 아니야 이런 거 있지 말고 어? 이런 거 있지 말고 자꾸놈이 있지 말고 응 요 요거 저 일기 쓴다 응 여기까지 읽고 응 아 아이 야씨 놔 놔 아 아 개새끼가 이거 응 형한테 히하자랑 이 새끼들 어디 갔냐? 형님 안 옵니다 맞나? 자기 입금 갔습니다 응 전 현금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아무튼 우리 형님 고맙다 잉 네 형님 아닙니다 네 형님 아닙니다 너 근데 4차 때 제대로 와 이 새끼야 어? 다인거 아닙니까 형님? 너 진짜 실화야 알겠습니다 형님 네, 같이 가겠습니다. 아, 형 그거 내일 찾아갈꺼야. 형님, 제가 내일 가가지고 어... 가겠습니다. 너 어디로 가? 저, 저거 뭐... 아, 그래, 빨리 타고 가. 아, 앞에 택시 있잖아. 알았어. 조심히 가. 아, 저 가겠습니다. 어? 마, 택시 안 타나, 임마? 여, 옆에, 임마. 서울입니다, 여기. 아, 빨리 타. 서울도 어디 탑니까? 빨리 타, 이 새끼야. 서울 탑니까? 타, 임마. 서울인데? 타. 아, 싸우. 어. 그래, 당길! 당길! 어, 당길. 가, 이 새끼야! 아, 이 하다 언제 왔나, 임마? 아, 방금 왔습니다. 어? 어... 아... 보고 싶었습니까? 어? 당연히 보고 싶지, 이 새끼야. 아, 그럼... 이제 위드선 가는 겁니까? 어? 위드선? 위드선? 아유, 또... 또... 또 못 가시는 일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하고... 아유, 근데 저 아까... 참 갈비탕이 정말 맛있긴 했어. 나는 뭐, 우리... 위소 형수가 해주는 그냥... 그냥 냉동물이 먹고 싶네요. 아니, 진짜 너네 집 가자. 예? 너네 집 가자. 가시죠. 어? 저는... 지금 전화할게요, 와이프한테. 우리 이 형 온다고... 어? 해장을 끓여놓으라고. 아... 아... 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니, 근데 오늘 좀... 일요일날 우린 보면 되잖아? 어?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시나가 막... 시발... 내가 간다. 그래, 끓여놔. 아니, 일요일날 보면 되잖아,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뭐가 급해, 인마. 요일이 어디 있어요? 어? 그냥 가시나야, 내가 집에 간다. 그러면 막... 아이, 이 새끼야, 인마. 어? 그래, 미래성 못 가요? 어? 미래성 못 가요? 형... 그러면... 내일부터 방송 못 해. 예, 그러시죠. 아니, 진짜 방송... 미안하다, 야. 예. 형이 정말...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뭘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고? 아니,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제가 안타깝네요. 아니, 형이 정말 그렇게는 못 해. 제가 안타깝다니까, 진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제가... 제가, 쟤는 그렇네요. 아, 우리 형님. 그, 상남닭, 터맨더 직호가... 아, 엄마. 우리 또, 우리 집박이들 실망도 많이 했고. 아이, 그런 것 같지는 아니고. 우리 집박이들 이해지도 주고. 이게 어쩔 수 없거든. 야다야. 예? 요번에 우리 일요일날... 제대로 이렇게 하자. 뭘 해요? 응? 제대로구나. 응? 담배 하나 피우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코 형님. 응.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왔을 때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담배 하나 피우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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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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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원래 하는 건 뭐야. 아, 진짜로. 여러분들은 딱 그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헤어다. 응. 헤어다야. 예? 난 너밖에 없다, 인마. 그냥 용서 챙기세요. 아이, 새끼야, 인마. 하하하하. 난 너밖에 없어요, 인마. 그럼, 말 다 들어야지 마세요. 아이, 진짜로, 인마. 용서 챙기세요. 에잇. 나는 우리... 어, 위례 주민 주코랑... 막말로 우리... 내 방송 이제... 그... 회상이랑 너랑... 이런 거 빼면은 나는 이제 시체다. 어? 아이, 정말로. 아, 근데 우리 지팡이 오늘은 딱... 괜찮았죠? 제가 좀 선 긁어줍니다. 네. 예. 딱히 나대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순대는 많이 나대가지고. 오늘 좀 잘했습니까? 아유, 아니야. 내가 욕을 많이 물고가지고. 오늘 괜찮으세요? 아니, 니가 욕을 왜 먹어. 아니, 뭐 욕을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오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야. 너야 막말로 희민이지. 어? 오늘 딱 좋당했죠? 예. 너야 희민이지. 딱히 했습니다. 별로 안 낼라고 했고. 오늘 딱 위래성 가면은 끝나는 건데. 와, 암마. 아니, 근데 오늘이 주말이면 나도 괜찮아. 어? 주말이면은. 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주말이. 아유, 그래도 너도... 아유, 주말이 왜 중요합니까? 주말이. 저는 뭐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 지코 형이 보려면 항상 오고. 맞나? 아유, 저도. 아무튼 요번주 일요일날 제대로. 어? 잘하자. 어? 우리 혀다야. 어? 어? 아, 이게 실합니까? 아유, 당연하지 인마. 아유, 당연하지 인마. 근데, 아, 우리 주말이 붓냄새 나는걸 실합니까? 하하하하, 이 새끼야 인마. 아니, 여기서 붓냄새가 나는걸 실합니까? 아유, 이 새끼가 인마. 아, 방금 붓냄새가 납니다. 싫합니까? 아이, 붓냄새야 뭐. 형수 뿌리고 먹어서 날 수도 있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붓냄새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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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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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들어가십시오. 가서, 가서. 미소야 미안하다. 물을 꿇고. 어. 그렇게 평생하십시오. 잘 못삽니다. 야다야. 예, 들어가세요. 형이 오늘 좀 잘못한 거, 잘못한 거 같다? 뭘 담는 거예요? 형, 오늘은 그래도 미소한테 쌍욕 한 분으로 나왔어. 할만했으니까 한 거지. 아이, 근데 이거 좀 내가 잘못한 거 같아? 그럼 뭐, 알아서 완성하시고요. 아이, 이 새끼가. 아,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아니죠. 제대로 하셔야지. 아이, 야다야 인마. 어? 왜? 왜 말해볼까? 야, 미소야. 아, 인마. 시끄러워 인마. 그래요? 형, 아이, 형 진짜 너밖에 없어 인마. 뭐, 인마. 어? 이게 실합니까? 아이, 그럼 너밖에 없어. 우리 일요일날 보고 제대로 얘기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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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박이들. 아이, 집박이고 지랄이고 인마. 이게 실합니까? 아이, 실하고 지랄고. 어? 어? 알았어. 응. 어? 어? 빨리 가자. 어? 어? 빨리 가자 인마. 어? 빨리 타와 인마. 예? 빨리 타와. 어휴, 형이나 가세요. 아이, 빨리 일로와. 대리 불러 가야지. 아이, 빨리 일로와. 가세요. 아니, 너 대리 타야 돼? 예, 조용히 가세요. 맞아? 예,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안 들어가도 와이프가 안 찾아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한 달 뒤에 들어가세요. 어.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어, 고맙다.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세요? 저기 미래 신도시즌 가요, 실내. 예. 아. 아프시겠어요? 아, 예? 아, 예. 아, 예. 히핀. 그렇게 되. richt ч where the app bus is designed. offату, 코코 keys. 아아. 우리 에드라. 히 하다 너무 고맙네. 아, 정말로. 우리는. 상대방يرة 서 concealer. 그냥 제 직원이예요 여기 이제 얘들아 아아 우리 진짜 희하다 아 얘들아 진짜 이런게 얘들아 남자 의리 아니냐 엄마 우리 동생들한테 진짜 너무 고맙네 진짜 음 음 정답이 무단행단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입니다 선행운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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